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어떤 꿈들을 계획하셨나요 지난해에는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불신과 신뢰가 풍기 되었는가 하면 경제난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면서 정치적 안정도 가져오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이라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 소망 중에 가장 바라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실 겁니다 건강한 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일이겠죠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산다는 일처럼 어려운 일들은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와도 그렇고 친과의 우정도 지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이유나 핑계로 계획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이런 작심삼일이 아니라 꼭 소망을 성취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950번만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10번만에 합격을 해서 총 960번만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말이 960번이지 대단한 할머니이신데요 합격을 하고 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보존해온 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보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머니의 평범한 말씀은 작심삼일에 거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웠다면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평범한 진리의 말씀 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라 그래야만이 갈 수 있다 가다가 방향이 다소 어긋나더라도 방향은 다시 잡을 수 있다 시작을 해야만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 가다가 포기하면은 아니감만 못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실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면은 960번을 도전해서 면허증을 따신 할머니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새해에 소망하는 계획을 성취하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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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